러블리도 사랑해요 러블리도 사랑해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요 뮤직뱅크 세계실입니다 저희가 왜 여기를 왔냐면요 오늘 연말 결산 무대가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러블리즈 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울림님의 연말이 되시던 뮤직뱅크 형상이고요 자 이제 러블리즈 대기실입니다 들어가볼까요 뭐야 갑자기 인터뷰 뭐를 가장 기억나는지 이렇게 갑자기 저 쉬고 있는데 찾아오는 일 이 일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주가 돼가고 부담해? 어떡하지? 내가 아끼는 걸 줘야겠다 이주야 네 언니 내가 거프니? 그러면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특별히 널 위해 나 이거 먹을래 나 이거 먹을래 이거 먹어 아이팩 이거 온다며 지혜 앞으로 먹고 싶어? 아끼는 건데 죽겠 아끼는 건데 아니요 아끼는 거예요 언니 어쩜 나 어제 저거 할 거잖아 지혜야 너 그거 안 먹을 거야 전신 완료했습니다. 짠! 오늘 연말 결산을 위해서 예쁜 렌즈도 꼈고요. 예쁜 머리도 좋아하고 예쁜 네일 댄스. 오늘 연말 결산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고 러블리즈 종소리 불러봐. 네 지금 저희 매니저님이 제가 약속을 했는데 고구마라떼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계속 도망을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고발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러블리즈 여러분들 제가 정말 고구마라떼가 부르시거든요. 근데 자꾸 피하는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야죠? 아 귀여워. 첫 출연. 러블리즈 캠 첫 출연 정예인. 첫 출연이에요. 너무 떨려요. 무대 공포증 있어요. 무대 공포증 있어서 못 하겠어요.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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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전 뻥쟁이죠. 뻥쟁이요. 제가 오늘 간빠 심원에 걸려가지고 그 출분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계실 텐데 이게 방송이 될 때는 제가 건강에 저 있을 거니까 팬분들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드디어 쟁취했습니다. 오늘 말할 때. 아니 계속 저 양반이 계속 안 사준다 안 사준다 그냥 도망다니다가 드디어 저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제가 쟁취를 했네요. 쟁취를 했네요. 놀랐습니다. 화홍병에 걸렸어요. 저희는 아주 지독한 노래. 노래하면 워드브라운드 안 부른답니다. 일어올려요 무조건. 안녕하세요. 브리즈입니다. 원음이 없지 않았나요? 우리는 화홍 귀신이에요. 맞아요. 미리메리 크리스마스요. 네 여러분 러블리즈를 보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영상 올라오면 저희 종소리 무대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죠. 그리고 저희 데뷔 처음 때 지금까지 무대 한 번씩 보는 걸로 하죠. 그리고 그리고 음원 사이트에서도 노래 듣는 걸로 하죠. 그리고 쉽게 음원을 더 당황받도록 하세요. 다섯 살. 다섯 살. 여러분 그럼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안녕.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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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밥 먹어요. 코딱도 먹어요. 코딱도 먹어요. 코딱지로 들었습니다. 코딱지 먹어요.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코딱지 먹어요. 약속. 코딱지 먹기 약속. 不要 싫어요. 매US part는 seper는 clip. pack에다يم WYGIE connot Volt call54 üng양의 Some stretched sid box.